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지난 시간에는 남성들이 효나 효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한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여성들이 친정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효나 효도의 개념을 착각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충효우제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때 미덕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맹종이 됩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적군을 죽이는 것도 내 나라엔 충이고 정당한 거죠. 내 부모가 늙고 병들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편안할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는 것은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분간 없이 그대로 다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맹종이고 부모의 노예로 사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남성들은 본가에 맹종하면서 그를 효도라 착각하듯이 요즘 여성들 중에도 결혼 후에도 부부 중심의 독립체를 만들어가기보다 친정에 과도하게 밀착하면서 이를 효도와 연관짓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대상을 통해 의존적 해결 방식을 인격이나 성격으로 지닌 이른바 의존형 인격에서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내원한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어도 아이가 하나도 예쁜 줄 모르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육아에 너무 무관심한 경우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인 산모가 혼자서만 애를 쓰다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서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더라도 남편은 더도들도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육아에 무관심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유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환자분은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담 결과 이 환자분의 산후 우울증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친정과의 과도한 밀착입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친정 부모님들이 자주 드나듭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 익숙하지 못한 가사나 육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명분인 거죠. 의존적 유형인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정 부모가 도와주니까 자신은 편하고 좋은 거죠. 또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으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불안감에 딸 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딸을 친정으로 자주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친정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에 지나치게 딸 자식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결정에까지 딸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딸은 친정 부모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내세우면서 남편에게 전달하는 식이 됩니다. 딸 입장에서는 결혼 후에도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친정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여기죠. 그 보답의 주체는 남편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남편이 처가야 하는 게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친정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에 비하면 남편이 처가야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쌓이게 됩니다. 또 시댁에서 우리 부부에게 해주는 것과 친정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시댁도 못마땅해지죠. 왜 친정 부모님은 우리한테 주려고만 하는데 시부모님은 모든 걸 받으려고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남편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이 오시면 음식도 해다 주시고 아내도 좋아하니 그르르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이 해주시는 게 많을수록 당연히 그분들이 내 가정에 발언권도 입김도 세져버립니다. 전셋집을 옮기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아닌 간섭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싫죠.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 결정대로 하고 싶은데 아내도 아니고 장인 장모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내의 생각은 친정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는 거죠. 게다가 친정부모님이 말해준 게 다 도움되는 거고 옳은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왜 못 받아들이냐라는 시각입니다. 환자의 시각에선 결혼 후에도 친정부모의 개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효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선택일 뿐 효도도 아니고 또 남편 입장에선 전혀 달갑지 않은 거죠. 여기서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내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행하는 것은 맹종이지 결코 효과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존적 성향 때문에 결혼 후에도 남편과 자신의 가정사를 의논하면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부모의 의견대로 맹종하면서 그를 어른에 대한 예의이자 효도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환자의 무의식에선 환자의 무의식에선 남편이 친정아버지보다 믿없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친정부모 혹은 친정아버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결론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나보다는 장인어른을 더 신뢰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음인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는 아내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장인어른 편이구나 라고 당해지심으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남편 역시 아내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그런 남편의 냉랭한 태도가 또 못마땅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의존형 인격의 아내들은 자신이 절벽에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두 개의 동화줄 즉 친정아버지가 내려준 동화줄과 남편이 내려둔 동화줄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잡을까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친정부모들이 나서면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딸이 힘들어하니 보살펴주고 손자도 봐주고 하는 명목으로 더욱더 밀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을 돌봐주다 보면 사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자신들의 품에서 잘 지냈는데 결혼 후에 사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친정부모들과 딸은 자신들의 지나친 밀착 때문에 사위만 긋돌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의존형 인격인 딸은 어떻게든 친정부모에 기대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친정부모들은 자식의 건강한 독립보다는 출가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의존하길 바라고 그걸 해결해주면서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를 돌아보지 못하면 딸과 친정부모는 자신들의 지나친 밀착보다는 효도나 자애로 포장해버리기 쉽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그런 아내와 장인 장모의 따뜻한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난 시간 남편이 시부모와 시동생에게 돈을 몰래 계속 주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나쁜 며느리이자 형수로 보는 것과 반대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친정부모의 과보호가 딸부부의 진정한 독립적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딸은 심리적 이유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친정부모의 젖을 아직 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정부모가 딸을 키우면서 과도한 애착을 통해 자신들의 세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 한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위험하고 불안한 내용투성이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귀한 딸이 결혼 이후에도 늘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을까 노심 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밀착이 아니라 자녀에게 매우 헌신적인 부모라고 스스로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그동안 친정부모의 품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독립을 독립을 하려니 불안한 겁니다. 즉 친정부모가 내려준 튼튼하고 안전한 동아줄을 이제 내려놓고 남편이 내려준 새로운 동아줄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데 믿없지 못한 겁니다. 이 와중에 아기가 태어난 것은 더더욱 위기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친정부모가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마당에 자기가 품에 안고 있어야 할 부담스러운 대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오고 아기가 하나도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예뻐해 주면 이상하게 화가 치민다고 합니다. 자신이 놓은 아이를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그토록 예뻐해 주는데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친정부모를 비롯해 남편의 애착 까지도 온전히 자신에게만 향하던 것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친정부모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애지중지 키웠고 결혼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불안과 지나친 밀착이 존재합니다. 자식은 언제고 놓아주고 독립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과정이 사춘기와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과보호가 부모 자식 간에 심리적 이유기와 성숙기를 거치지 못하고 결혼을 마주하다 보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결국 사위나 남편의 잘못으로 착각하면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둘만 낳아서 잘 키우는 세대일수록 부모님들이 딸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과보호와 지나친 밀착은 부모 자식 간의 효도나 자애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렬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 한의사 강렬에게